뭐야 왜 왜 왜 왜 풀리는데 이게 아니 왜 씨 아무것도 안 났지 인연이 다음을 또 만날까 자기 캐릭터 잘 하시고요 설권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캐릭들 좋지 않은데 봐야 돼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났는데 형님 제가 아직 오메가 준비가 안 돼서 오메가 준비가 안 돼서 와 원투도 마음대로 못 누른다 홀파님은 급하 왜 안 나가나요 알면서 묻는 거야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 왜 씨 아무것도 안 났지 잠깐만 왜 아무것도 안 닿지 왜 안 닿지 이 소리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상하십시오 이상하십시오 우어씨 오씨 아 아아 뭐의 길을 맞는거야 이거 아니 왜 연..연..연..연..자..도 보이나 이거? 아니 연.. 말이 되나? 얘 지금 제가 봤을 때 안 봐도 뻔한데 아니 씨로 잡기로 어떻게 다 푸는 거야?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. 아 진짜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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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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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찮아하지 말고 오라고! 뭐하냐고! 탔질 않네. 아니 왜 연장이..연장이 다 풀리지? 3% 쓰고 있는데? 왜 하나도 안 걸리지? 안 봐도 다 알고 있다. 폴탄 점수 잘 모아놨네. 아니 아직 먹지 마세요. 조금만 더 해봅시다. 한 번 정도는 이기겠지라는 생각으로 유튜브에 지금 아직 한 번씩 이긴 적이 없거든요? 유튜브 올린 영상 중에? 오늘 한 라운드가 아니지 한 판만 이겨보자. 내 꿈이야! 한 판 이겨. 근데 한 판을 못 이기겠다는 느낌이야. 그리고 카드 좀 더 있어서 진짜 앞기 다 풀고 졸라 웃기네. ㅇㅇ 죽겠지? 와 진짜 3대를 못 건드리겠네 나 지금 플레이를 그냥 진짜 족창 한번 꽂아보자 이걸로 엄청 지르고 있거든요 지르기 하나도 안들어 봐 아 아 예 지금 제가 봤대 암마도 뻔한데 아니 심은 잡기로 어떻게 다 푸는 거야 이러고 있을 것 같다는지 뭐야 이거 언제서 가져온 거야 이거 아니 어떡해 근데 백댓이 원원 돼지니까 언키키키키키키키키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한 아 아 아 기술이 내가 평생 소원이라 한 번 이겨보는 거 한 번만 이겨보는 거 이제 러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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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개같이 하고 있거든요. 근데도 이게 안 되나? 이게 한 판이 안 되나? 이렇게 해도 한 판이 안 되나? 아, 왜 난 안 막히는데? 왜 난 안 되는데? 똑같은 조건이잖아. 왜? 왜? 나 안 되고. 어? 뭐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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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한 라운드가 이렇게 안 된다고? 왜? 왜? 2-3-2-2-1 키트빼기! 잡기 다 풀어버리기 한 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라운드가 안 되는데? 다 풀리노 이거? 와 이거 안 보였다 으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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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와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 제발 한 판만 이겨보세요 아니 짠바를 보고 막으시나봐요 정답이 벨라 강화기가acio정말 그리고 천재의 사망자가 잘 늘어난다 얌어어어 오어 미치고 미치고 아 미칠 것 같애 미쳐버릴 것 같아 잘 졌습니다 잘 졌습니다 2라운드를 이기고도 안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메가 찍으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라운드를 못 이기는데? 아니 이게 보이나 이게? 다 막힌게 좀 느리나? 잠깐만 14프레임인데? 이게 보이나 이게? 어떻게 다 막히고 다 흘리지 이거? 좀 말이 안되잖아 어떻게 잡기가 다 풀리냐고 하단이 다 막히고 야 나 시커메졌어 그냥 전적창이 까맣게 됐다고 솔직히 오늘 한판 이겨가지고 처음으로 한번 이겼다라고 올리고 싶었거든요 내가 이때까지 무릎형이랑 게임했던거 유튜브에 올라가있는거 있단 말이야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한판을 못 이겼어요 한판을 그래서 오늘은 어? 연승중인거 끊고 한번 이기면은 아 근데 질 때 지더라도 한번 이긴걸로 유튜브 gag 이랬는데 Guild 오늘도 다 짐 몰라요 땡큐 저거 얼마에요? 저거 얼마야? 격기기 어어 싫어 3초를 반응을 하려는 안 cause 했잖아요 또 만났네 또 만났네 외국인들이 놀라는 나의 빛과 같은 회의부를 보여주지 제가 잘하거든요 왜 저게 저게 이기지?